룸브레이노가 후렛도브델룸에 별주한 투팩 티셔츠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. 이 브랜드는 1851년 미국에서 속옷 생산업체로 시작해서 지금은 티셔츠, 속옷 이런 기본 아이템들 만들고 있는데 대량 생산업체이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이 장점이지만 특징 없는 상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행사나 단체복에 주로 사용되고 큰 마트 같은 곳에 납품되는 그런 브랜드였습니다.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 소량 주문 제작을 시작하고 재밌는 브랜드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어요. 이 티셔츠는 슈프리미 핸즈 3팩 티셔츠를 제작하는 것과 비슷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브랜드 색깔을 좀 더 강하게 보여줄 수 있게 커스텀되었습니다. 누구나 입기 편한 넉넉한 피팅이구요. 운브레이뉴 시작부터 함께해온 그들만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밑단 이 커브라인과 그리고 심플하게 디자인된 이 아랫단의 폰트 로고, 포인트 라벨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라벨 밑으로 스펙 라벨이 프린트되어 있는데 원래 크기보다 훨씬 키우고 커스텀 컬러로 독특하게 프린트되어 있습니다. 투팩 티셔츠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 패키징에 두 장의 티셔츠가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래 커브라인은 셔츠 디자인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셔츠를 겉에다가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좀 더 재밌게 입으실 수 있어요. 자세한 사진과 제품 설명은 페리로얄 닷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투팩 티셔츠였습니다. 아 그리고 색상은 흰색과 블랙 두가지 색상 투팩 티셔츠였습니다. 스포츠 스포츠 든든 스포츠 스포츠